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각종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좋은 의미로서는 참 다이내믹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지만 또 좀 나쁜 의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짐승들 사는 데도 아닌데 조작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일상화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권부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그런 일명 사회지도청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검사장급이나 되는 검사가 증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언론에 흘리는 조작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참 문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고 하기에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는 일종의 정보를 조작해서 제공한 거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크게 놀라움이 없는 것이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도 다 조작을 하고 심지어는 공직선거를 한 번도 아니고 공직선거할 때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마누라 얼굴도 볼 건데 마누라한테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다 연대로 보게 되면 50대 정도 되니까 자식들이 빠르면 대학생들일 거고 할 건데 아이들한테 사기쳐라 조작해라 무고해라 거짓말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딱하기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어제 보도해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청와대 이제는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인 강성규 씨가 내 앞에서는 부정선거 붙자도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 선거가 엄청나게 조작된 걸 어느 누구보다 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선거 빠꾸미들이니까 선거에 명줄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만큼 알겠죠 그래도 천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친문 핵심 검사죠 친문 핵심 검사 이렇게 하면 저는 세 사람 정도가 떠오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성윤 씨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사람 다음에는 신성식 씨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정도 더 더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육탄전을 벌였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정도를 더 근하자 이렇게 하면 성남지청당을 했던 박은정 씨 그 외에 또 여러 사람이 있죠 완전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장기 집권에 자신의 경력과 인생을 베팅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선거 사기가 성공했으면 이런 방송조차도 못할 겁니다 문정부 때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현재 법무연수원에 모두 다 집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이성윤 신성식 이종근 최성필 김양수 수원 지검장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검사 8명이 모두 다 법무연수원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이제 2022년도 6월 1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6월 22일이네요 이전 정부의 친정권 검사의 대표 인물로 꼽혔던 신성식 사법고시 27기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6월 2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배치됐고 신성식 차장검사는 현재 한 언론사의 채널A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오보사건 핵심은 한동훈 현재 법무부 장관과 채널A의 기자가 야합을 해가지고 유시민 씨의 신라젠 주가 사건을 이렇게 조작했다 이런 내용을 흘려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난달 인사에서 신성식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장에서 이 사람이 수원지검장을 했네 광주고검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가 된 겁니다 이종근 대구고검차장검사도 법무연수원 연구인으로 장리를 옮겼고 이 차장검사는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의 당사이자 대표적인 반윤검사인 박은정 씨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의 남편 이다 여기 이종근 씨하고 박은정 씨는 부부가 다 이재명 당선 민주당 장기 집권에 베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식 투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베팅해가지고 그들이 실패했으니까 뭐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궁금해가지고 그럼 신성식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출세를 많이 했네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2001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세장을 시작했다 이렇게 쭉 나오네요 지금 나이를 보니까 57살 정도 됐네요 57살 정도가 됐는데 검사장급 되는 사람이 조작된 정보를 kbs에 흘려가지고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당시에 검사장을 그냥 엮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정보물을 조작하는 경우가 들어 있죠 들어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작된 태블릿 pc를 가지고 경제공동체니 뭐 경제운명체니 이렇게 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출시해가지고 날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한 겁니다 나이로 보게 되면은 뭐 그 당시에 한동훈 씨가 동료지 않습니까 동료인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그냥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서울 남부 지금은 신성식 검사장을 불러서 조사하면서 그가 kbs 오보 직전에 kbs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 정보물을 제시한 거죠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초에 kbs 기자 등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앞서 수색하면서 신성식 검사장이 kbs 측의 허위 내용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신성식 검사장이 kbs의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고 인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달 초 1차 조사 때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신성식 검사장이 최근 2차 조사에서 물증이 나오자 결국 시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정보를 조작해 가지고 동료인 한동훈 씨하고 채널A 기자를 그냥 감옥으로 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검사장급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kbs는 2020년 7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같은 해 2월 부산 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사했다면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된 주가 조작 연료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자 kbs는 오보를 인정했다 한동훈 장관은 kbs 기자와 허위정부 제공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 당시는 신성식 검사장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수사를 해달라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결국 신성식 광주 고검 차장이 그런 정보를 제공한 거죠 자식들에게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고 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동료를 엮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정보를 어떻게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가해지는다는 가념이 안 되는데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정거하는 자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하살이니라 신성식 검사장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아마도 신성식 검사장이 또 개신교 신도인 가능성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교회 따로 세상살이 따로 옵니다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하살이니라 자문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 정거하는 자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람의 도리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문정권을 거치면서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죠 위정 무고 사기 이런 일들이 너무 심한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생을 베팅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과 민주당 장기 집권에 자기 경력과 인생을 건 거죠 뭐 선거 사기 사전투표 조작 이것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다 묻힐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꼼짝없이 뭡니까 20년 30년 40년 어쩌면 영원히 뭡니까 중국의 속국 같은 나라에 좌익들이 완전히 권력을 뭡니까 장악한 상태에서 신음을 할 뻔했던 거죠 그러나 뭐 그들의 의도가 실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송영길 씨가 9시인가 10시 정도에 요일 날 잠을 푹 주무시고 나오시면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나와보니까 잠이 잘 깼습니까 이재명 씨가 이번에는 아주 중요했던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먼저 깐 것도 참 도움이 됐던 거죠 오늘은 3구 대통령 선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제야 전문가의 그런 마지막 단계 3구 대통령 선거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상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진짜 사악한 거죠 위정하거나 무고하거나 굉장히 나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하고 연배가 지금 586세대가 한 2, 3살 이 아래인데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그 60년대 생들이 그렇게 뭡니까 악합니까 정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계속 쓴 소리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고로 Elektrom화의 제작지율에bo달 czyicar 수 inclなん tote